여러분, 이곳은 송혜 선생님의 단골집으로 유명한 곳이고요. 1950년부터 74년째 운영 중이고요. 단 한 가지 메뉴만으로 승부를 보는 곳인데요. 마장동에서 공수한 소뼈를 나린 육수에 직접 말린 우거지를 넣은 우거지 해장국과 직접 담근 깍두기가 별미라고 합니다. 여기 진짜 맛있어요. 먹고 싶어. 각자 생각하는 가격 적어주셨으면 공개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얼마야? 2,100원? 2,500원. 나 2,100원. 둘, 셋. 얼마야? 2,100원? 아니, 근데 내가 내가 생각하는 2,000원이었는데 이게 10년 큰 사이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만 2,000원 올랐겠지. 형, 근데 여기는 그렇게 올릴 수가 없다고 막 그때 얘기했었어요. 어머님이 안 올린다고. 근데 여기 월세가 비싸지 않을 거예요. 아니, 이거 너무 500원밖에 안 했나, 이거? 아, 예. 가성비 해장국의 가격이 얼마일지 공개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얼마야? 아, 먹고 싶어. 내가 왜냐면 나 2,000원을 먹었기 때문에. 진짜 몇 년 전에. 둘, 셋. 얼마야? 3,450원. 3,500원. 3,800원. 얼마야? 3,450원. 3,500원. 3,500원. 그래서 가장 가까우신 이 네 분만 반찬이 가능합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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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나 2,500원 적으려다가. 와, 안 먹었지. 와, 근데 아직도 3,000원이야? 네. 이곳에 우거지 해장국은 3,000원입니다. 90년대 1,000원, 2010년대 2,000원, 그리고 지금은 3,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나 이거 더 적을까 하다가 안 적었네요. 보물가 대비 저렴한 금액에 되려 단골손님들이 가격 인상을 제한하셔서 최근에 값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3,000원 가지고 이게... 한 끼를 3,000원에 띄는다는 게 말이 돼? 그 우리는 뭐예요? 니네는 그냥 구경해야지. 어떻게 너랑 나랑 이렇게 양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짠 거 마냥. 이야 이거 진짜... 엄청 담백해요. 어떤 식당 가면 국밥도 1,000원을 넘겼더라고. 이거 요즘 3,000원에 국밥이 어딨어. 어떤 식당 가면 국밥도 1,000원을 넘겼더라고. 진짜 그대로다. 그대로예요. 와 너무 맛있어. 지금 딱 날씨에는 이 해장국이란 말이야. 3,000원에 한 끼예요, 3,000원에 한 끼. 든든하게 먹기는 쉽지 않은데. 든든하게 이렇게... 아 근데 이거 돈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이거 돈을 어떻게 써야 되나? 이거 13,000원 다 줘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아 좋겠다. 아... 야 그럼 옷 좀 줘라. 뭔 눈에. 형 제가 대신 내드릴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형 조끼 하셨는데 형. 내가 내게. 헤이 헤이. 내가 내. 내가 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가방 어떤. 아. 가방. 차에다 놓고. 제가 미리 내드릴게요. 신세 안 줘. 아니야 아니야. 제가. 재석이 형 거. 갔다 올게. 미리 내드릴게요. 형 나 미리 내드릴게요. 이거 잠깐만 갖고 있어. 미리 내드릴게요 형.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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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괜찮아. 안 돼 안 돼 안 돼. 차에서 갖고 올게. 내가 낼게. 3,000원에. 제가 미리 냈어 형. 아니 아니 아니. 내가 내 이거. 재석이 형 거. 어. 내가 내 이거. 재석이 형 거. 어. 야 니들한테 밥 한 끼 안 샀는데. 내가 오늘 좀 쏠게. 이게 내꺼이. 내가 쏜다잉. 갈 때 택심해. 헤이 헤이. 택심해. 이거라 하지마 이거라. 아 가방을 깜빡하고 안 갖고 갖고. 아휴. 아 내 돈 안 쓰면 큰일 나거든 지금. 아 깜빡했네. 아휴. 아휴. 아휴 너 어디까지 갔다 왔어. 야 냈어. 아휴. 아휴. 아휴 냈어. 야 이게 아름답다. 돈 서로 낼려 그러니까. 와 아주 좋네. 여기 있어. 제가 이거 하시죠. 와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어. 방심했죠 형. 아 방심했어. 어 새 차는 니가 안 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녕하세요. 어 여기. 아 뭐야. 아 이런 데가 있어. 우와. 우와 이거. 이거 뭐야. 우와 이거 뭐. 고추전이에요. 여기 수상이야. 아 전 집이네. 안녕하세요. 전 집이야. 아니 이런 데가 있어. 안녕하세요 우와. 전 집이야. 야 되게 멋있다 여기. 아 여기 시장 있네. 아니 이런 데가 있어. 우와 전 집이야. 아 맛있겠다. 우와 맛있겠다. 아 여기 사장님 여기. 여기가 전. 여기가 시장인지 몰랐어. 아니요. 대박이다. 안짜 안짜. 대박 안 추우세요. 오늘 따로 와요. 춥죠. 좀 따뜻히 입고 하시지. 아 옆에서 난로 해줬구나. 아 난로 있으셔. 날이 오늘 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사장님. 아 이거 진짜 멋있다. 최근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판매하는 냉동 부침개의 가격도 최소 4천 원부터 시작하는데요. 네 네 네. 부침개의 가격이 얼마일지 각자 또. 한 장당이요. 네 한 장이요. 아 부침개. 자 보자. 사장님 여기 뭐. 오징어 이런 거 들어가나요. 오징어 이런 거 들어가나요. 아 안 들어가요. 나왔어 나왔어. 정답 정답. 나 이건. 자 근데 이게 감이 왔다. 4. 잠깐만요. 2. 1. 적었어. 적었어. 1,000원. 나 1,000원. 나 전체 100원. 나 전체 100원. 나 1,500원. 1,500원. 자 1,500원. 나 2,000원. 같은 가격이신 분들은 100원이라도 차이 나게 받으셔야 돼요. 1,400원 할게요 제가. 1,400원. 형이 내가 바꿔? 난 1,500원. 제가 1,400원 할게요. 1,400원 할게요. 1,100원 하세요. 그러면 1,100원. 나 1,000원. 부침개 가격 얼마일지 저 판넬로 구매해주세요. 아 이거 궁금한데. 이거 1,000원은 말이 안 돼. 이거 사실 1,000원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이게 저렴한. 2,000원이나. 2,000원 제발. 2,000원이나. 2,000원 제발. 2,000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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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 제발. 어 뭐야. 어 설마 말이야. 500원? 어 설마 말이야. 500원? 어? 어 설마 말이야. 500원요? 500원요? 어? 얼마야? 500원. 어머니 이렇게 파시면 안 돼요. 나 가깝다 그래도. 아니 이렇게 파시면 안 돼요. 아니 사장님 이걸 500원에 파시면 이거. 아니 500원에. 어머니 500원에서 남아요? 아니 사탕도 아니고. 아니 실제로 500원에 파세요? 아니 껌도 500원 넘어요. 그래서 송지호 씨와 하하 씨 제외한 네 분이 드실 수 있는 거고요.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얘 내가 먹는다 야 신기하다. 아니 말이 안 돼요. 아니 좀 올리셔도 되는데. 아니 근데 사장님 이게 저기 이게 500원으로 올리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50년동안 됐을걸요? 50년동안 됐을걸요? 50년동안 됐을걸요? 50년. 500원 인지가 20년 되셨다고요? 아 그러면 안 되시. 야 이거 진짜. 아니 씨제에 가시고. 막걸리를 2만원 받고 이러는 거 아니죠? 아 이 형 진짜. 막걸리가 2만원 이거. 이 형 진짜 뭐하는 거야 이 형 진짜. 아니 아니 이거 넣으면. 아니 여긴 안 돼요. 아 술 못 먹고. 그렇지 그렇지. 야 사장님 이거 500원. 그거 우리 한 장씩 먹으시는 건가? 네. 네. 이분만 드실 수 있나요? 아, 저희 드세요, 드세요. 오, 진짜 짱이네. 이야, 대박이다. 우와, 부럽다. 아, 선생님 진짜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렇게 냄새가 좋은데. 간장 아껴야지, 500원인데. 한 개 더 되게 작고. 아, 근데 이게 500원인데 간장도 아껴야지, 이거. 아이고. 나무젓가락 값이 더 나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무젓가락 이거 따로 받아요. 이야, 진짜 맛있어. 우와. 사장님, 이거 매콤하니 맛있네요. 와,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지. 농담이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 형, 그걸로 다 먹어야 되는데, 형님. 배워네. 와, 매콤해, 매콤해.